어 그 개국본... 나는 엄밀히만의 개국본 회원은 아니다. 개국본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그렇게 뭐 개국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읽거나 뭐 아니 접속을 거의 뭐 옛날에 한번 가입만 해놓고 그 뭐 거기 접속을 하거나 뭐 그 글을 읽거나 글을 남기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냥 문펜에 오랫동안 글을 남겼었고 그렇게 뭐 문펜에 뭐 시사타파 이종원 PD님의 그 어떤 행적이나 지폐 뭐 여러가지 활동 이런거를 영상이나 사진을 그때 당시 DSLR 카메라가 있었으니까 그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문펜 카페에 올려주고 글을 쓰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그 이종원 PD 쉴드를 많이 치고 그 좀 이렇게 안티들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 그러니까 뭐 한 한 8,9년 된 시사타파 표현이라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다. 개국본이라고. 그 어떤 지폐 같은 거 하면은 끝나고 개국본 사무실로 들어가잖아요. 그때도 나는 항상 빠진다. 그리고 항상 지폐는 참석해 주지만 그 갈 때 항상 나 못 알아보게끔 모자나 뭐 이런거 마스크 쓰고 그렇게 조용히였다 조용히 아는 체를 안한다 일체 이런 차이점이 있죠. 아무튼 이종원 PD를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이버 상으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. 노트북을 여러 대 가지고 다니면서 하여튼 그런게 있었습니다. 노트북을 한번 올라가야 한다. 너무 귀엽게 자리로 많이 되면서 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